짙은 갈색의 흙탕물이 끊임없이 밀려 내려옵니다. 거센 물살에 길을 건너기조차 어렵습니다. 물길이 지난 도로는 아스팔트 곳곳이 뜯겨 나가면서 엉망이 됐습니다. 굴착길은 산에서 쏟아져 내린 바위를 파내지라 운주합니다. 이 와중에도 거센 물줄기가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빗물을 가르며 걷던 고등학생이 갑자기 넘어집니다. 빠른 유속과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쉽게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저희 지역에 이렇게 장애인 걸 처음 봤거든요. 친구가 너무 겁을 질려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니까 저희도 엄청 놀랐었어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차량이 구립되며 운전자가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택가로 토사가 쓸려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호남 지역엔 이틀간 2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여우엔 400mm 넘는 기록적인 잔대비가 떨어졌습니다. 이젠 밤까지는 120mm 넘는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잠수사들이 흙탕물로 변한 저수지를 수색합니다. 묻에서는 밧줄을 풀고 당기느라 분주합니다. 방향 잡고 손짓으로 말해주세요. 어제 오후 집 앞 수로에 빠져 실종된 80대 남성이 오늘 근처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시간당 70mm의 폭우가 내렸는데 도로와 수로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치매를 앓는 부인이 자활센터에서 돌아올 때 맞춰 마중을 나갔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어제까지 경남과 부산에는 이틀간 최대 500mm의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3개의 유산인 가야 고분 허리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지나는 차량의 물살이 상가 문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창원에선 5미터 높이 옹벽이 기울어져 빌라 주민 54명이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무너지고 잠기고 땅이 꺼지면서 전국적으로 15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농작물 모종과 각종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전남 곳곳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비닐하우스가 잠긴 겁니다. 고구마를 재배하던 농민들도 농사를 망쳤습니다. 이거 식량이거든. 남들은 팔지만 우리가 갖다가 겨울에 밥을 대신 먹는다고 고구마를. 저작단 작살 났으니 고구마에 썩어버리지 못 먹었는데. 비바람에 벼가 쓰러지고 밭이 잠기는 등 충남에서만 1800헥타르 이상 농작지가 피해를 봤습니다. 서산에선 폭우로 흙더미가 무너져내려 집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어제부터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장비가 들어오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일부 주민들은 살던 집을 떠나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복구하는데도 한 달은 넘게 걸릴 거라 해가지고 엄청 급하게 구하니까 그냥 월세로 구해서 일단 거기에 있는 걸로. 이 일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번 농가들 위주로 피해 상황을 점검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JTBC 하혜윤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여전히 불안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비가ؤ sheriff 모으시죠. 절 또한 장비는 매우 편집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care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